조국혁신당이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가운데 윤석열 검찰,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검찰 출신들이 당선권 내 순번을 받아 22대 국회에서 특검 전국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1번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비롯해 8번 황운하 의원, 10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 등 검찰과 경찰 출신 3명이 10번 이내에 순번을 받았습니다. 이들 3명 외에도 2번 순번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4번 신장식 변호사까지 검찰개혁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특검 전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국민의 미래는 31% 조국혁신당 26.8% 더불어민주연합 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의석을 10개 이상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더구나 15석까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 14번 순번을 받은 김영련 전 법제처장까지 국회에 입성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검찰 출신들이 검찰개혁에 발벗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 전 검찰 담당관을 비례대표 1번에 배치한 것도 검찰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국회에 입성하는 즉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 독재 타파를 내세우는 조국혁신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과 검사장 직선제를 대표 정책으로 제시한다 있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세우며 대여 강경 투쟁 수위를 높이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몇 석을 차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이 검찰과 법조 출신 인재 영입을 많이 한 이유에 대해 신장식 수석대변인이 스픽스에 출연해 답변한 영상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법조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조국 박은정 차교군 신장식 법조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권 이야기하시고 경제적인 어떤 이슈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뭔가 보강이 됩니까 아니면 그런데 워낙 박은정 차교군 신장식 등등 조국까지 포함을 해서 워낙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고 피해자의 당사자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구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오늘 또 잠시 후에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또 입당을 하십니다. 누구예요? 영입 인재는 아니지만 이거 지난번에 먼저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10시에 입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10시 이후에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0시 이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시가 지나면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영입 인재 2호가 누굽니까? 이혜민. 그렇죠. 구글 15년 시니어 프로덕트입니다. 지금 스톡옵션 수십억을 던지고 포기하고 편도 끊고 오신 분이에요. 과학기술 R&D에서 삭감되는 거 보고 열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김선민. 이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 하셨고요. WHO 국제기구에서 일하셨던 의사예요. 그런데 그런 고위직에 계시다가 태백,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가서 짐폐증 환자들 돌보고 계시다 이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날 김선민 영입 인재 들어오실 때 굉장히 가까운 지인, 정치적으로는 또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텔레그램을 보냈어요. 우리 김선민 선생님 잘 좀 챙겨달라. 너무 고마운 분이다. 왜 그랬냐면 이 친구 아버님이 태백 방부 출신이시고 30년째 짐폐증으로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주치의.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선한 분이니 신장식이가 좀 잘 돌봐주라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하겠다. 맥락이 다 이게 사회권과 관련이 있긴 해요. 그럼요. 그다음에 서황진, 기후환경 전문가. 그다음에 김준영, 외교안보. 그렇죠. 즉 지금 8명의 영입 인재 중에 4명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피해 당사자이자 가장 선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나머지 4명은 과학기술, 보건의료, 기후정의, 외교안보. 정확하게 우리 혁신된 조국의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조국이나 박은정이나 차규군 신장식이 국회로 진출을 하면 뭔가 그들만이 알고 있는 디테일한 팩트를 가지고 과거의 사건들 고바사 사주 사건이든 보건조착이든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요.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네.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차규군, 박은정 두 분이 영입식을 했잖아요. 목요일 날인가요? 7호, 8호로 영입식을 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11시부터 했으니까 11시 반쯤 끝나서 하는데 조국 대표랑 저랑 차규군, 박은정 이렇게 네 명이 한 테이블에 어떻게 앉게 됐습니까? 와, 우리 법사위 치열하겠는데요? 누가 들어가죠?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전 법제처장도 계세요. 김영현 전 법제처장도 계세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고 김영현. 아우, 법제처장도 있네. 네. 전 법제처장도 계세요. 아, 우리 법사위 치열하겠는데요? 그랬더니 박은정 검사님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잖아요. 조근조근 말씀하세요. 조근조근.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실력대로 하는 거죠. 아. 검찰 내부의 내부 규정과 관례와 관습과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거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부승찬, 과거에 국방부 대변인 했던 분 같은 경우에 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못 짚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박은정 검사를 할지 이런 분들 뭔가 있을 것 같아. 네.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저희들이 사실 같이 앉아서 작전을 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큰 방향을 공유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국혁신당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실력대로 하는 거죠 라고 박은정 검사가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죠. 뭐 하나 갖고 계시는구나. 뭐가 준비된 게 많구나. 그렇죠. 주장이 아니고 팩트가 하나 나오면 상황이 180석이 아니고 200석이 아니라도 훨씬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차기군 본부장이 어제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하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은 호주대사 출국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또 외교부에서 몰랐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출국금지된 걸 몰랐다. 그렇죠. 공수처. 네. 본인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을 하셨으니까 그분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보도자료를 낸답니다. 출국금지된 사람들이 누군지. 한 장씩 보도자료가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다 관계기관에다가 이번 달 출국금지된 사람들을 다 알려줍니다. 송부는 해주는구나. 네. 다. 법무부든 어디든 간에. 그리고 이거는 외국인정책본부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어디 소속입니까? 법무부 소속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수사기관이 이 사람 출국금지해주세요. 그러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처분청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법무부에 지금 인사검증관리단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는데 선진법제를 도입하겠다라면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검증도 법무부 장관이 하고요. 출입국금지처분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